오늘 무대는 구빈재님의 무대입니다. 철없는 남자 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사랑합니다. 네 신나게 박수 한번 주시고요. 다시 집착은 문제에 한 번씩 일수라고 말하지 마. 이번에는 뭐니 뭐니 도대체 뭐냐. 감사합니다. 다 떨렸다. 다 떨렸어. 그저 위해서 꼼짝마다. 손으로 발굴 부르고 한 번에서 남아 버려가 아무 말 자국이라도 못 이기면 너 죽고 나 죽고 하나 내가 뭐라고 했니 조심하라 했지 아 또 또 또 여 또 또 또 미문낭도 뭐라고 했지 괜찮아 미문난 남자야 저런 눈 남자야 어디 분개라도 떼봐라 내가 미친 공지지 널 사랑한 것 네 사랑합니다. 고정급인 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즐거우세요? 아 네 감사합니다. 네 말하는지 말하자면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한번 실수라고 말하지 마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뭐니 뭐니 도대체 뭐냐 어느새 다 꺼내 다 꺼내어 너 자리에서 혼자 말하 소음을 배달음으로 다 꺼내어 다 꺼내어 다 꺼내어 아무 말 자국이라고 움직이면 너 좋고 나 좋고 하자 내가 뭐라고 했니 조심하라 했지 아 또 보고 여 또 보고 이것 한 거 보라 했지 했잖아 이 눈은 남자야 그처럼 눈은 남자야 어디 핑계라도 해봐라 내가 미친 꽃이지 널 사랑한 걸 보면 이 눈은 남자야